다음 그룹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한번 보여주세요. Let's go! 쉐이딩! 투바투! 보여주세요! 감동, 감동. BTS! 지금 줘, 지금 줘. 자, 우리 연준 씨의 직속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아, 못하시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따로 BTS가 전역하면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아, 진짜.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을.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한 번만, 안 돼. 한 번만, 한 번만. 안 돼, 안 돼. 한 번만. 연결해준다. 웨이터가 연결해준다. 연결해줘. 웨이터가 연결해줘. Let's go! Yeah! 이건 연결해줘. 포킹 앤드가 받는 거야. 포킹 앤드가 받은 거야. 포킹 앤드가 받은 거야. 포킹 앤드가 받은 거야. 아니, 여러분, 포킹 앤드 가! 수축을 못 껐잖아. 들어가라. 소속인 캐릭터 아는 컷 모든 fer의 원격을 잘 나가고 나면 모두 수축을 못한 게 맞게 해. 난 어떻게 보잖아. 야, 아무 때부터 기록을いや. 지금 이제 누르면 돼요 어디까지가 4줄인지도 못 들었어 이거 피 땀까지예요? 아니요 피 땀 안 들어갑니다 미에르 못 들어갑니다 지금 전원 다 모르죠? 네 넘어가요, 오케이, 글자수 오픈 5글자밖에 안 돼요 맨 스타트 5글자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몰랐던 거야 5글자입니다 5, 10, 13, 13 졸만의 밤이 그렇게 짧아? 들을 수 있습니다 2차 시도 들을 수 있습니다 2차 시도 왜 다 하셨어 여기가 졸만의 밤이 아니에요? 마지막 피 땀은 아니에요 정확한 못 들었는데 여기가 안 되는데 형의 마지막은 그냥 은, 지, 원 오케이, 형 형의 느낌대로 일단은 한번 은주현 씨 둘만의 밤이 둘만의 밤이 아니네 둘만의 밤이 이게 아니라 넘어가요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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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5, 4, 3 5, 4, 3, 2, 1 잠깐만 피지컬패스 이거는 진짜 항의를 해야겠습니다 백과 끝났습니다 안가요? 초일환 두 개 이제 시작 둘 만의 비밀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잠시만 뭐라고요?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어? 중독돼? 자꾸 애를 닭다라니까 떨잖아요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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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습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까 했어요 눌렀잖아요 아니 시간 초과가 된거지 부르지를 못했잖아요 그럼요 좀 봐주세요 한 번만 불러보자 좀 제발 다운다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앞에만 들으면 되는데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오케이 됐죠? 뺄까? 뺄까? 네 뺄까? 졸만의 비밀? 너란 감옥에 중독되게 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저 외래지 한 번만 눌러요 아퍼 자 갑니다 졸만의 비밀 너란 감옥에 중독돼 깊이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아니 너란 감옥에 중독돼 깊이 그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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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해 섬기지? 섬기지 좀 이상하다 뭐야 이거 약간 교회 노래 같은데 약간? 섬기지겠지? 아니야 섬기지 마요 그리고요? 맞아요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 다 맞았어? 다 맞았어? BTS 노래는 연준이 맞춥니다 조혜련, 연준, 가비, 키에 그냥 자셔 그냥 자셔 그냥 자셔 현재까지의 성적 공개합니다 지원팀 3점 해년팀 5점 백가팀 0점 동현팀 0점 봄씨, 암씨, 명암씨 만약에 마지막 문제도 저희 둘 다 점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거의 양 자체를 못 먹게 되죠 아 그래요? 아 꼴등끼리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아 꼴등끼리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그냥 꼴등 자체가 문제죠 아 그런 얘기가 어디있어 마지막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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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왜? 더하기 3점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케이 저희가 3년 동안 고생을 해서 3주년을 이끌어갔고 또 3년을 더했습니다 몇 주년입니까? 6주년 6점입니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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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au 하고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베베베이베 내 상태만의 이름감 깨지 말은 안 돼 베이베 아직 그리 모르는 스타일인데 어디서 경계야? 자, 누르세요. 경계가 어디야? 누르시면 됩니다. 됐어? 한 번 더? 네, 눌러? 누르면 돼요. 안 눌렀어요? 난 모르겠는데? 자, 넘겨요. 네! 진짜요? 안 해요? 올 패스! 패스! 글자수 오픈합니다. 글자수! 오케이. 부스! 열세 글자, 여섯 글자, 열 글자, 열세 글자. 이거 베이베베베베베베베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난 맞아. 나 맞아. 나 맞아. 여섯 글자만 딱 들어야겠다. 네. 외국인은 맞는데?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2차 시도! 같이 가요! 바로 나와, 바로!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베베이베 내 상태만의 이름과 함께 말은 안 해, 베이베 아직 그리 모르는 다이힛 자, 됐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자, 멤버들 누르면 됩니다. 아, 눈치상 6점짜리입니다. 자, 마침 우승이에요. 맞으면 안 해. 자, 조혜련 갑니다. 조혜련. 야, 주워 먹자.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베베베이베 보 면이라고 했습니다. 아,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공소 틀으셔가지고 자, 눌러보세요. 은재훈 씨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다 흘려주잖아, 우리가. 해 줘요, 해 줘요, 해 줘요. 오케이, 렛츠고! 해 줘요. 여기까지는 맞고. 오케이, 선택. 잘했다, 잘했다. 오케이, 선택. 잘했다, 잘했다. 해 줘요, 해 줘요. 아, 사고, 사고. 자, 갑니다. 은재훈 씨 시작.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베베이베. 다음은요? 매일 상상만 해. 다음은요? 이름과 함께 수많은 안내. 실패. 이름과 함께 수많은. 이름과 함께 수많은 내 안에. 자, 수많은이 아닌가? 자, 수많은이 아닌가? 자,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수많은은 맞는데. 미니게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자, 미니게임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잘 통하는지를 알아보는 게임이죠. 제가 제시어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네 명이 나와서 똑같은 동작을 하는 팀에게는 원하는 글자 한 글자를 공개해 드립니다. 말씀해 드립니다. 미리 정하면 되잖아, 뭐가 나오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심동체 게임. 먼저 최하위. 자, 이분 캐릭터가 대단하죠. 여기에 나오셨던 분 캐릭터가 대단합니다. 여기에 나오셨던 분 캐릭터가 대단합니다. 순풍산부인과. 기회입니다. 순풍산부인과. 잠깐. 에? 순풍산부인과.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일찬이, 일찬이. 실패. 아이웨이. 실패. 아이웨이. 뭐예요? 이거 뭐야? 순풍. 어? 그걸로 싸면 어떡해요. 그 순풍이 아니에요. 아니. 오진정 씨가 언제 했다고. 오진정 씨가 어려워. 막 거야. 야, 이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그래서 안 죽어요. 자, 제시어 들어갑니다. 조혜련 팀의 제시어. 제시어. 다리. 아, 또 최고의 배우입니다. 이병헌. 뭐야? 야, 어렵다. 이병헌. 어렵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뭐야? 아, 영화. 매부자들. 콘서트. 어, 콘서트. 아, 장난 지금 나랑 허리야. 매부자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나온 적이 없는데. 자, 이제 은주현 팀. 야, 이 팀이 가져가면 대박인데. 자연빵. 우린 자연빵. 앉았어요. 자연빵으로. 리얼로 갈게요. 오케이. 그럼 리얼로 드릴게요, 제시어. 자, 제시어 들어갑니다. 제시어. 꽃게. 오케이. 꽃게. 오케이. 예전에는 춤이 있었고. 꽃게입니다, 꽃게. 여긴 너무 쉽다. 스리, 투, 원. 스리, 투, 원. 카레 실패. 은주현 실패. 아, 제발 이거 하나 기회 주세요, 제발. 저기. 사쿠라, 얘기 잘했어요. 네. 멤버들이랑. 정하지 말자. 아, 형 진짜. 아, 좀 사쿠라 줘. 배려 좀 해줘요. 무조건 배려줘. 배려 좀 해줘. 이런 프로가 어딨어. 배려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하세요. 그러면. 사쿠라가 정말 좋아하는 동물로 갑니다. 오케이. 코끼리. 너무 쉽다. 코끼리. 이건 너무 쉬워요. 코끼리. 스리, 투, 원. 고. 고. 팔 방향. 팔 방향. 스톱, 스톱. 대박, 대박. 된 거 아니야? 갑자기 주먹기. 성공. 성공. 근데 여기는 가져와도 괜찮아. 아니에요? 여긴 지호. 싫어해, 여기는. 여기는 한 글자 알아도 모를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수많은의 다음, 수많은 다음. 아니지. 안 들려 아예? 그거가. 그게 안 돼. 마지막 바로 안 돼. 세 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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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안 내. 수많은 내 안의. 수많은 내 안의.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눌러야 돼. 극자, 세자, 세자. 으쨰.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드론자, 우리. 자, 김동현 빨랐습니다. 그 한 글자 받아가고. 바로 김동현. 김동현. 시작. 말씀해 드립니다. 열쇠 글자인데. 최하위. 김동현 팀 나와주세요. 아, 그거예요? 김동현 팀 나와주세요. 네? 뭐, 뭐 해요? 김동현. 시작.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베 베이베. 매일 상상하네. 그리고요. 이름과 함께 슥마르났네. 슥마르났네. 그리고요. 슥마르났네. 그리고요. 베이베 아직 우린 모르겠어 이젠. 모르겠어 이젠. 모르는 사이인데. 모르는 사이인데. 3번. 6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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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짜리 라스트 부즈. 2점짜리. 2점짜리. 김동현이 모르는 거야. 맞는 것 같아.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베 베이베. 매일 상상만해. 그리고요. 이름과 함께 슥마르났네. 베이베 아직 우린 모르는 사이인데. 세 번째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슥마르났네. 또 이겼다. 진짜. 이름과 함께 슥마르났네. 사쿠라 씨 미안해요. 슥마르났네. 아니, 이걸 다 알았는데.